빈거의 떨어지기 뱁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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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암호.. 암호꺽고 BCD로 암호.. BCD로 암호 칼라 그랬거든 7점이상 따면 10만원 미션 갑니다 흐허헣 네 아마 10만원 타는건 어렵겠지만 네 개차 맞는거 보고싶으면 하고요 쿨사가 말쉽게 하네 말쉽게 하네 겨우 7점 어? 말쉽게 하네 우리 쿨사 가청자님이 말쉽게 하네 고로 빼는거야 자꾸 미련카즈 뭐하겠어 어차피 구팔이 고로치즈로 싸움인데 자꾸 고로치즈로 빼니마니 미련카즈 뭐하겠냐고 내가 어제 쉬었다고 오자마자 노그같이 쳐맞아달라고 부탁하는 가청자님들 클라스 보소 어느정도 가닥이 나오는 상대랑 조금씩 자기보다 조금 자르는 상대랑 하나하나씩 해야 연습이 되지 자기보다 폼이 너무 좋은 사람이랑 하면은 연습이 아니라 그냥 진텐이 나올 뿐이야 아이씨 하기 싫어 흑피가 소흑 빼고 다잡은 사람인데 무슨 흑피가 무슨 공부한것인줄 알아 아 나 진짜 아이씨 아 나 진짜 아니 소흑 빼고 다잡은 흑피를 무슨 뭐 족박 공부한것인줄 알아 노그한테 10대 0으로 두들겨 맞아도 뭐라 하지마 내가 오늘 열받아도 참을테니까 여러분 너무 뭐라 하지마 내가 안내키는데 하래서 한다 존나 안내킨다 구파의 정복이란 말 시야도 안먹히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미쳐나다가 처음하는 사람 보고 구파를 노우기랑 하라 그래서 내가 그냥 한다 시청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냥 한다 대처 맞을거 알면서 뭐 한 1년 뒤에 스타도 이 형한테 이겨달라고 할지 모르겠어 좀 더 상상하지만 2일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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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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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티틱 이 시랄 할 줄 알았다니깐 내가 노흑은 같이 게임 하신대가 아니라 내가 이 시랄 할 줄 알았어 2010년에도 이랬어 이거 봐 98에 알겠지? 98에 알겠지? 봐봐 상상 캐릭터 바로 나오는 거 보이지? 98에 알겠지 뭔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개새끼 사명박 나왔어 개념 둘의 개새끼 하나 노흑은 이런다니까 상상 질은 또 처 알아가지고 모를 리가 없지 90발에 젤 태백 나 2판 하고 나간다 나 2판 하고 나간다 팩 준비되기 전에 이런 거 이따고랑 안해 팩 준비되기 전에 이런 거 이따고랑 안해 2판 치면 나가요 2판 치면 나가요 2복할 때 10개움을 당했지 이런 거랑은 지금 따고 싶지 않아 그리고 기회를 인정해라 레디, 고! 레디, 고! 근데 개덕, 드럽게 못하네 이 새끼! 근데 이 새끼, 또 치즈루는 드럽게 못하네! 아, 이걸 까맣어 왜! 그래, 올렌드 페라 이 새끼야! 올렌드 페라 이 새끼야! 페라 이 새끼야, 올렌드! 페라 이 새끼야, 올렌드! 레디, 고! 너, 똑바로 안하네! 내 지갑 하려고! 페라 이 새끼야! 그래, 차라리 올렌드 해라! 그게 재밌겠다. op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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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너만 할 줄 아냐? 아... 별걸 잘 할 줄 아냐? 별걸 잘 할 줄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백점프 강발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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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치미 98이라고 까지 했는데 이 새끼가 무시하고 있네 야 이씨 무시하지마 어 이 새끼 나갔어 개새끼야 어 이 새끼 7까지 하자며 7까지 하자며 지가 7까지만 한다고 해놓고 나가냐? 야 나도 처음에 방송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집중도 못했어 이새끼야 집중도 못하고 내가 진짜 3대 0까지 처발려줬는데 이새끼 그냥 나가네 장노.. 장노모 새끼 노흑 인성 개 쓰레기네 까도 우리가 까는 거야 짱 개 새끼야 이새끼 너 진짜 나한테 나한테 너 질까봐 쫄렸지 이 강아지 새끼야 형 짜증나는데 노흑 이새끼 채팅콘서트 하고는 쫄리니까 빤 쓰러나는 거 보소 자 근데 어차피 지갑뽕이님이 걸어주신 미션은 그 주캐 기준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미 미션은 끝난 거였어요 근데 나 초반부터 막 98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정신도 없고 채팅창이 터져가지고 방송을 껐다 켜도 안 돼서 막 방송 재부팅하고 이랬거든요 아니 그러느라 지한테 3대 0까지 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진짜 너무한다 하 한국패널 왓 참나이 수준 낮아서 왓 개참나이 이러고 쳐나갔는데 이 새끼 또 담배 피우면서 또 뭐라고 꿍시렁꿍시한 자다 나갔을게 뻔해 내가 너 2014년에도 너 이 곡 하다가 내 표한테 장풍표한테 쳐맞으면서 7대 5까지 따라잡히니까 너 씨 막 치즈로 하고 막 아테나 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짜증나게 해놓고 또 이러냐? 야 씨 억울하면은 어? 10대 012로 발라주면 되지 자 앞으로요 노욱 오면요 이천에서 내가 세컨 아이디로 저격한다 노욱 내가 너를 위해서 이천 세컨 아이디로 준비해 놓을게 인마 요새 장갑차한테는 현금 인출기라고 무시당하고 노욱한테는 어? 이찬이나 하러가라 세키 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설전이가 없네 요새 자 제가 한 몇년 쉬다 오면은 다시 한번 제가 알죠 티리리리리리리리리 와 이거 음이 생각나네요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리리리리리리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